카메라가 많네 인스타로도 보셔도 되고 유튜브로 보셔도 돼요 어떤가요? 그래도 여기 남자네 네 지금 다시 한번 짧게 설명해드리면 할로윈이라서 저희가 지금 분장을 했고요 오늘 콘텐츠 촬영할 겸 이렇게 했고 지금 이태현에 와 있고요 그랬습니다 출석 출첵 지영씨 안녕 안녕 뽀꼬이니 가와이 유튜브도 많이 들어와 주세요 여러분들 당분간 인스타도 같이 켜야겠어요 헬로우 해피 헬로윈 할로윈인데 다들 뭐하고 계세요? 다들 뭐 네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일단 보여드릴 게 있죠 맞아 기대해 주세요 제가 인스타에서 짧게 말씀은 드렸었는데 저희가 11월 5일 날 이제 그 뭐였죠? 11월 5일 날? 학사모 학사모와 함께 협업해서 저희가 이벤트를 도와드리게 돼가지고 이제 유기견 관련된 행사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오시는 분들 그리고 그 유기견들을 위한 물품을 구매해 주신 분들 한해서 작게나마 드리려고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이 뭐냐면 바로 포토카드를 준비했는데 저희 얼마 전에 유튜브 채널 확인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사진 촬영을 한 번 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포토카드를 준비했어요 준비했어요 이런 식으로 좀 짱짱한 재질로 해서 포토카드를 이렇게 직접 만들었습니다 아 이거 하느라 힘들었어요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동받았달까? 네 그래서 이 포토카드를 일단 40세트를 준비를 했는데 안 부족하겠죠? 이 정도면은 네 끈은 부족하고 내 끈은 부족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개를 한 세트로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냥 오시는 분들한테 물론 안 받으셔도 되는데 오시는 분들한테는 드릴 거거든요 하나를 끌까봐요 집중이 안 되겠다 자 인스타에 계시는 분들은 893번지 유튜브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고! 레츠고! 빨리 오세요 고! 고! 고!